사과와 함께 먹으면 나쁜 3가지 음식 바로 우리가 알려줄게 첫째로는 우유야 사과는 산미가 강한데 우유랑 먹으면 속이 공 뜬다는 소리가 있어 뭔가 화학반응이 일어나 둘째로는 바나나 사과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고 복부가 불편해지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골라 먹어야 해 셋째로는 야채주스야 영양갱단 마저도 사과와 함께 나면 오히려 소화가 더디다고 해 아무래도 강한 산미를 갖고 있는 사과가 다른 음식들과 조합하기에는 좀 특별하지 적당히 조절해서 먹어야 해 어때 이런 신기한 음식 조합들 웬만한 사람들은 몰라 다음에 사과 먹을 때는 조심조심 해야겠다